제가 해외 투어 하면서 제가 저번에도 다큐멘터리 같은 데 이야기 했지만 투어로 하면 살이 찝니다 안 먹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평소에 한국에 있던 식단 같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먹기 때문에 제가 살이 좀 쪘습니다 그래서 점심만 일반인식 한 끼로 먹고 저는 샐러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하는 콘셉트인데 좀 예뻐 보이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에 다이어트 중입니다 오늘 콘서트 어떠냐고요? 오늘 콘서트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이어트 해야돼요 진짜 쪘어요 나 진짜 너무 잘 먹어서 좀 빼기네 불꽃놀이 저는 영상으로 봤습니다 생춘계를 보지 못하고 공연하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영상으로 봤습니다 목사 상태 어떠냐고?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목이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안 좋았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기침감기에 굉장히 심하게 걸려가지고 감기 다 나왔어요 이게 쓰리쇼한 목소리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?